내가 왜 어려움으로 했을까?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내가 닌 눈 깔이 봤냐? 아 학교에서 눈 까고 다녔는데 여기서 눈 까고 다녔야 돼? 나 어디서 죽었는데? 설마 설마 태... 아 뭐... 아! 야 끝내자! 야! 어 뭐야 뭐야 잠시만 화살 다 썼는데? 어 잠깐만 어? 그렇다면 뭐... 아 이거지! 아 야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났네 아 이거지! 어 뭐야? 어 야 잠깐만 잠시만! 어 뭐야? 야야야야야 건너기 내고도 다 산거에요 설마? 오 미친... 어우 스토리 개무섭네 아니 애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으면 기분 탓이지 아니 야 뛰는데로... 야 야 잠깐만 왜! 살아라! 아악! 아악!